치튜브 여러분들 저 손톱 쇠로 했어요 여기에 달도 박혀있어 보이나?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? 네 치치님 예뻐요 아니 쟤가 저 말고요 하이 아 초록하는 거 웃기나고? 근데 못하겠어요 갑자기 저기 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뚜비의 생일날 한 송일 난 그.. 잠시 세요!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송일 샀죠 곰 챌린지 해주세요 근데 나 이거 안될걸? 안녕하세요 저는 치이치에요 고음역 테스트를 시작할게요 하이 A 하이 B 하이 C 야 잠깐만 C부터 안올려봐 이제 조금은 메일 올려볼게요 웬만한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고음역 테일 여러 번 일하면은 감길에도 올라가겠죠 하이 D 하이 E 하이 F 아! 하이 F 좀만 더 음을 올려볼게요 가성으로 부르기도 힘들겠지만 고음역 테일 여러분이라면은 식은 죽 먹기겠죠 알지 하이 A 하여이 하이 힘들다면 포기해도 괜찮아요 포기합니다 다시 해볼게 가성으로 해볼게 소음역 테일 아 고음역 테스트를 시작할게요 고음역 테일 고음역 테일 고음역 테일 여러분이라면은 한 길에도 올라가겠죠 아이디 아이디 아직까지 조금 정도예요 좀만 다음을 올려볼게요 가성으로 부르기도 힘들겠지만 또 100대인 여러분이라면 난 시근축 먹기겠죠 아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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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면 포기해도 괜찮아요 마지막은 한 번에 울려볼게요 이쯤데니가 사마저 안 들리지만 얼굴 몇 대의 진정한 말을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이거 누가 하자 그랬지? 난 정말 궁금해 저기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까? 그분은 정말 축복받은 성대입니다 찾아보라고 싫어 나를 얼마나 미참하게 만들 생각이야? 업보청산 할 게 남았냐고요? 업보청산이 그림 선물이랑 그림 그릴까요? 그러면은 얘들아 이게 그 브러쉬 탓이야 아 메론을 그리시는 중인가요? 아니 참내? 뭔가 저렇게 생긴 아이스크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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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아이스크림 있었으면 메론 아이스크림 맞아용인 줄 맞아용이 아니라 데롱대롱테롱 얘들아 데롱대롱이야 맞아 왜 물음표지? 놀랐다고? 안 들리세요 이제? 고막 혹시 터졌나요? 어? 안 들려? 거짓말하지마 또 몰카한다 진짜 안 들려? 아 거짓말하지마 지금 이거 빨간색이야 아 뭔 소리야 아니 굴어치지마 진짜로 뭔 소리야 헐 진짠데 이러잖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듣고 있잖아 지금 아 진짜 깜짝 놀랐네 됐다 안 한다 치치님 시끄러워야